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분석 13 용어 정의서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플랫폼 내 컨텐츠에 따른 용어를 정리합니다 공통적인 용어 개발적인 용어 등을 정리하고 개발자가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용어가 맞고 같이 맞아야 업무 할 때도 편하기 때문에 용어 정의서는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